사티는 뭔가 얹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사티를 반듯하게 바르게 해서 바라 키우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 안에 이미 다 가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북에서 말하는 니가 부처다 하는 말과 비슷해요. 사티를 가죽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냥은 안 돼요. 이제 바라가 그냥 안 되죠. 밭에다가 이런 몸에 씨앗을 키우려면 묵은 겨운에 묵은 밭을 갈고 풀도 뽑고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그다음에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키우잖아요. 쌍추, 쌍추. 시금치나 쌍추 키우듯이. 그와 같거든요. 뭐든지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된다면 불교가 아니죠. 불교는 원인 결과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반드시 닦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닦기 전의 마음은 전부 번류를 루 라고 그러죠. 루. 모아의 무명의 마음으로 무명으로 다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무명의 마음으로 무명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바르게 볼 줄을 몰라요. 이게 바르게 마음을 작용을 못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마음 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르게 못 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대상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랏디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짜를, 형상, 이미지만을 추구하고. 이미지나 다른 말로 이미지, 다른 말로 뭐죠? 이미지다, 표상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예요. 형상, 어떻게 형상이겠죠? 그래서 바르게 못 보는, 바르게 볼 줄 모르는 게 바르게 못 보는 그런 견해라고 할 수 있죠. 견해가 잘못됐다는 것은 볼 줄을 모른다는 견해예요. 바르게 볼 줄 모르는 견해. 그게 삿든 견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 나온 대로만 하니까 뭐 삿든 견해다. 뭐 잘못된 견해다, 뭐 잘못된 견해다 라고 하면 아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그거를 보는 법으로 고쳐서 보면 좋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견해. 잘못된 견해는 바르게 볼 줄 모르는 견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삿디 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잘 보는 삿디는 뭐예요? 팔정도에서? 정념. 그래요. 정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같은 맥락이에요. 정견, 정사여가 같은 맥락이에요. 팔정도라는 길이 원래 8개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큰 통짜의 길이 줄만 8개 그어져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 이웃, 사촌이고 다 한 집안, 식구죠. 지혜로 보면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생각으로 글로 하면 이게 막 그 통짜를 못 보기 때문에. 통짜의 길을 못 보고 그냥 줄만 하는 게 하나.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저것 따로. 그게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주로 이렇게 또 돼버렸네. 아하하하하하. 다시 돌아서서. 그래서 나도 한번 보자 하고 초전법률경언.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딱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경무소에서 이거 딱 보고 딱 그냥 필쳤어요. 근데 딱 필친 게 56페이지가 딱 나오는 거야. 필친 순간에. 에이, 그럼 오늘은 초전법률경이니까 경연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나보고 그냥 경연전 한 번다고 해서 침탈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하하하하하. 생겨나는 것은 무엇이건 모두 사라진다. 라는 소타이틀로 딱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 너 잘됐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이거를 10년 초로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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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니까 생겨나는 것은 무엇이건 모두 사라진다. 이게 이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소타이틀로. 여러분들이 이 말 많이 들었죠? 이런 말. 한번 물어볼게요.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많이 들었잖아요. 뭐. 응? 그러면서 생미, 생미, 생미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응? 이게 생미를 풀 수 있는 말이잖아요. 생멸. 일어난 것은? 멸. 사라진다. 응?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뭐. 어. 뭐 그. 책 제목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응? 일어난 것은 다 사라진다. 그. 그.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응?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 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은 그. 그. 이 명제에서 어떤 이치를 알고 있습니까? 틀렸다 소리 안 할 테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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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를 좀 한번 해 보자고요. 하하하't.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하하하. 여기 어떤 이치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하하. 어떤 이치를 한번 말해 보고 싶습니까? 하하하하. 저는 사장님께서 말씀 하신 수가 개목사의 이야 그런 말이 뭐든지 생각하세요? 하하하하. 응 뭐 그래요 이거 이제 내자를 줄이면 정영국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들었어요. 책에도 많이 나오고. 그에는. 예는 생각하시는. 그 예는 평생 кстати? 법입니다. 그러면 내 입을 아예 닫아버릴라고 얘기를 지금.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 법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할까요 말할까요 그럼. 법무 끝 해야 되겠네. 오늘 아침 법무. 그게 이제 이견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변화가죠. 항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도께서는 생명생명 노래만 부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뭘 아느냐. 그런 것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일어난 것은 다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럼 일어난 게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그러면 또 사라진 게 대해서는 얼마만큼 아느냐. 그렇게 조목조목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참 많거든요. 이 명제 하나만 갖고도 그 이치가 이치라는 것은 여기서는 또 길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첫째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사라진 게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사라진 게 있어야 이 명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라진 게 없는 갖고는 그냥 말장난 돼요.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행무상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사라진 게 있시라는 조건을 달고 얘기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라진 게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발화만 시키면 된다고. 사라진 게 키워서 사라진 게 아니라 발화가 돼서 키우면 뭐가 돼요? 그렇죠. 지혜를 보는 말이에요 이게. 지혜가 하는 말이라고. 그런데 너도 나도 다 그냥 책만 보고 그 글로만 하는 거예요. 글로만. 이치는 몰라.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이치. 내포되어 있는 이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말로만 막. 그 언어적인 거. 입이 있으니까 말은 할 수 있겠죠. 입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말이 가니? 법을 말해야죠. 그런데 그 법을. 그 법이라는 게 이치이거든요. 이치. 싸띠하고 싸띠를 두고 보면서 지혜가 나는 그런 이치.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마디도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싸띠가 있어야 되고 싸띠가 있어야 되고 싸띠를 길러서 지혜가 나서 지혜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가 어떤 이치를 있느냐. 그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항상 하지 않는다. 뭐 재행무상이다. 어떤 어떤 변화다. 변화하기 때문에.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고. 그게 진제. 그게 진제라고 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진리. 바라마타죠. 그건 말이 법. 바라마타를 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실제. 실제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신의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더 깊이 볼 수 있고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금사라기를 많이 모은 사람들은 더 넓게 더 깊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명의 하나만 갖고도. 그게 이제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데. 그 지혜의 레벨에 따라서. 그 힘의. 보는 힘에 따라서. 아는 힘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멸에서 노래 부르지 말라고요. 생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 멸이 어떻게 해서 멸하냐. 물어보면 몰라. 네 번째야. 그리고 말을 막 한단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깊게 아는 것을 능숙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영의 법의 중에 있죠. 능숙한 알아차림 있죠. 능숙한 알아차림. 그게 할 줄 아는 지혜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능숙해지도록 싸떼를 발화를 시킨 게 이렇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 능숙이 다양하게. 골고루 깊고 넓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숙도 레벨이 있겠죠. 초등학교 능숙. 말하자면 중학교 능숙. 유치원 초등학에는 뭐 능숙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말하자면 능숙을 본다면. 대학원에서 그냥 그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능숙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렇다면. 애기 싸떼 갖고 능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애기 싸떼가 한 발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걷고. 있는 싸떼들이고. 되는 싸떼들이고. 아는 싸떼들이고. 암을 놓치지 않는 싸떼에서. 이게 바로 능숙의. 그. 단단함. 또는 더 확. 높게 보는 힘. 그 아는 힘이 더. 세다. 보는 힘이 아주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혜의 힘을 말할 수 있겠죠. 능숙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양한. 다양하게 볼 줄 아는. 그 능숙에 있어서 하나를 본다면 저는 맨 먼저 보는 법을 갖다 볼 수 있어 적용시켜서 오늘 법문을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보는 법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보는 법 보는 법을 바꾸는 걸로 아까 같이 바뀌지 않은 법 능숙하지 않는 것은 그러기에 또 비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빠져들 대상으로는 보통의 마음들은 능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능숙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게 무명의 마음이니까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바르게 잘 보지 못하는 게네 바르게 잘 보지 못하는 게네 그게 잘못 보는 게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게네 또는 삿든 게네 삿든 게네 또는 사견 사견이 그게 뭐죠? 유신견 유화견 그게 들어있는 게 나라는 것이 들어있는 그런 게네가 자꾸 빠져띠만을 대상으로 하죠 형상 가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잘못 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뭘 대상으로 하죠? 바라마탈을 실제 진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바르게 볼 줄 아는 그런 게네다 그걸 팔정도에서 뭐라고 그러죠? 정견 정견이나 그때는 생각이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정사유 그 다음에 사티가 올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바른 사티 그 사티가 나중에는 끼어있는 사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 같은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견해를 바꾸는 일이 바로 이 사티 바타나 수행 이 알아채림 수행 사티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가 있어야 되고 도대체 조건이라는 게 사티가 있어야 되고 사티로 보는 법이 이제 바꾸는 법이에요 잘못된 견해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라진다가 바꾸는다는 걸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지혜롭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사라진다 이 사라진다를 바뀌기 때문에 사라진다로 그렇게 보는 건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게 보는 법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되게 잘못 보는 것이 잘못 보는 견해 잘못 보는 법을 바꾸는 일이란 말이에요 발게 삼마 디트로 정견으로 그럼 정견은 뭐예요? 팔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팔정도로 팔정도 실천 행 그걸 바꾸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길로 가는 길이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정도 팔정도 그게 최종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어디라고요? 중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르지 못하게 보는 사람들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신구 사명도 다 보는 법에 달려 있어요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 바르지 못한 견해들은 중도에 머물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 중도를 말씀하셨지만 책으로 중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팔정도 행을 하고 바른 싸뜨리를 두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견해가 있는 사람들이 중도에 머물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바나띠를 대상으로 하고 늘 세뇌를 왜곡하고 전도하고 세뇌 어저께 세뇌 많이 얘기했죠 세뇌시키고 또는 세뇌를 당하고 치착하고 갈구하고 갈애하고 이렇게 해서는 중도에 머물 수가 없어요 갈애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말해요 갈애 욕구 치착 욕망 다른 말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꾸란 말이에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책에 봐봐요 갈애가 어딨냐고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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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서 미쳐 죽기 때문에 갈애를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무명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무명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잘못 봐 무명이니까 전하자만 봐 진짜로 보고 싶은데 너무 안 보여 보고 싶어서 너무 죽겠어 뭐 연애는 사람들 같으네 자신의 애인이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애인이 미국으로 떠났어 잠시 직장 갔어 그새를 못 참아서 보고 싶어서 미쳐 죽어 그게 뭐예요 그게 갈애요 그게 갈애잖아 이 갈애가 어디 있어 어 벌린 마음속에 있어 응 과거 뭘 만들어내 그 갈애가 그렇지 진짜 집착이야 가래가 집착이야 응 그렇죠 집착인데 치착 집착 다 똑같은 말 했네요 이걸 만들었네요 이걸 만들었네요 이게 뭐죠 몸 어저께 얘기 다 했잖아 몸 몸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몸을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래로 있기 때문에 로바로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번린으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번린은 빠져뜨리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 번린으로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 몸을 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 왜 말 못해 대답이라도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좀 해봐요 가짜입니다 가짜는 말이에요 응 근데 그 꿀단지처럼 들고 다니냐고 모시고 다니냐고 응 진짜 같은 반짝 절대 용서 못하죠 용납이 안 되죠 응 그게 모아의 허물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게 응 그러고 살아요 어제 얘기했잖아 부질병 불질병 그래서 불질병을 즐거고 다닌다고 그랬죠 그게 불질병이에요 그게 모아의 허물을 불질병이라고 합니다 응 그게 중생이라고 그러고 번부라고 그러고 그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번부의 삶이라고 하고 중생계 응 번부의 세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세계라는 것은 라운드리를 말할 수도 있고요 범주 카테고리 응 그게 그걸 중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중력을 떠나는 로켓 우주선처럼 응 이게 돼야 되죠 응 그 로켓을 무엇이 타고 그 중력을 벗어납니까 암스트롱이 탔나요 암스트롱? 하하하하 달나라 갈 때 암스트롱만 탔나? 응? 그 중력을 벗어나는 응 법기에서는 뭐가 타고 있겠어요? 그렇죠 지혜예요 빤야 응 그래 그 빤야가 그렇게 타고 어떻게 타야 중력을 벗어나죠 응? 중력의 그 끌개장이 대단하죠 못 벗어나죠 응 그러니까 그 로켓에 막 그 벗어날 때 얼마나 화려하게 세게 엔진을 가정시킵니까 그거 만들어내려고 북한은 아주 그냥 나라를 다 팔아먹게 생겼잖아 지금 응? 근데 그게 근데 보지 말란 말이에요 자신의 가래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가짜의 몸이라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고도 남겠죠 그래서 스님은 그거를 쓰라미의 힘으로 이렇게 비유한 적도 있는데요 응 쓰라미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응? 토네이도 만들어내고도 남죠 응? 근데 만들어냈는데 가짜예요 이거 틀면 좋아 응? 그걸 가짜라고 용납이 안 돼서 진짜로 알고 사는 게 응 진짜로 알고 산다잖아 가짜 같던 진짜라고 아니 너 진짜 같던 가짜라고 어떤 거야 응? 그게 고질병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마음이 세뇨를 시켰어 진짜라고 갖고 범죄를 그 범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 로켓은 언제 타냐고 우주선은 언제 탈 거요 응? 그 범죄를 벗어나야 되는데 카테고리를 그 랜드 랜드라고 할 수도 있죠 로카 응? 그 로카가 뭔지 아세요? 5원이에요 응 몸과 마음이라고 응 점점 어려지나요? 괜히 나 굉장히 쉽게 지금 법문하고 있는데 응 여러분도 수준에 맞춰서 지금 제가 법문하고 있어요 응? 전혀 알아들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응 그렇단 말이에요 응 지금 이런 모든 게 사라진다 이 명제 하나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요 응? 이 사라지는 게 그게 벗어나는 거란 말이요 중력을 로켓을 타는 일이요 우주선 응? 응? 근데 이 글로만 갖고 늦까리고 그러단 말이요 그리고 사사나서 경전의 말은 한번데도 하지도 않고 경전도 안 보냐고 그게 질타를 하고 응? 응? 그러냐는 말이지 응? 지금 경전 이 초전법률은 분명히 초전법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경전 얘기하잖아 지금 응? 근데 딱 펼친 게 햇빛은 그게 그게 나왔어 이게 응? 우주선을 타야 할 이유 까닭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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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딱 탁 펼쳤네 이게 나오네 응 그래서 그 일어난 것하고 그 보는 것하고 아주 깊은 연관고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맥락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는 마음이 안 보이면 일어난 걸 자꾸자꾸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스님은 다 일어난 걸 대상으로 보라 그랬잖아 응? 응 운문에서 일어난 것도 일은 다 대상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응 그래야 우주선을 탄단 말이에요 응? 짓 내 몸과 마음이라고 오운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을 탄단 말이에요 응? 로켓댄장의 중력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유형이죠 유형 응?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주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려야 할 만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만드는 내가 나 태어나게 할 필요가 없어 응 나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다 나다 본 자체두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응 본 할 필요가 없어 본 본 아시죠? B-O-R-N B-O-R-N 나다 그러니까 나지 않으면 뭐예요? 죽지 않는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어떤 수행자가 그때 저기 남행조죠 남행조 엄불교 훈련원에서 사회도 모시고 리트리트 하는데 어떤 수행자가 딸내미가 자기 아빠 보고 그려드려요 아빠 죽지마 죽지마 아빠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아 그렇죠 아들 딸들은 응 그런 식으로 수행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사회도께서 그래 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라고 해라 딸한테 그 얘기를 해주라 죽지 않는 것만 걱정하지 말고 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그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죽는다는 원인이 뭐죠 나니까 죽잖아요 만들어내니까 태어나니까 죽는게 되거든요 중생의 삶이죠 범부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괴는 나고 죽는게 없죠 어디도 얘기하잖아요 고려시대 때 이조시대 때 당파싸움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더냐 사람은 죽고 없는데 그래도 2600년 전 지난 부처님의 법은 남아있지 않느냐 이 얘기했잖아요 법은 살고 죽는게 아니다 나고 죽는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게 사라진다 해서 이것까지도 견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딸랑 이 말귀만 갖고 이 글끄만 갖고 나빌거야 응 딸랑 이 언어적인 노름만 할거냐고 그래요 안그래요 이 팀장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예요 생사 생사 문제잖아요 금방만한 나고 죽는다는 말은 응 우리 스님들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한국의 큰 스님들 법문에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생사 생사 해탈 문제 응 그 스님들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이 보는 법 갖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아니면 그냥 법문 하나의 스타일로 그냥 얘기를 한 것이지 이건 아닙니다 이 보는 법에 다 들어있어요 응 응 잘못 보면 그래요 잘못 보면 나고 죽어요 그게 내일이 아니랍니다 응 내 생에 내 생에 가까워요 내일이 가까워요 그런 말 많이 했죠 응 지금 지금 이 순간 생매라는 순간에 계속 다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응 생매 생명계 노래 부르지 말라고요 응 그 안에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이치를 알아야지 그것만 달랑한다는 거는 응 그게 참 부처님이 왜 대단하신가도 이런 것 때문에 알 수 있고요 그 싸띠 그 싸띠 싸띠와 지혜 싸띠와 지혜가 대상으로 아는 것 그게 아주 대단하고요 일단 대상으로 볼 줄 알아야 이런 이치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응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응 말로만 말만 그 언어의 풀이만 계속 이치 이치 범주의 일체계교가 범부들의 일체계교가 있는가 하면 범주의 일체계교가 있습니다 지혜의 일체계교가 있어요 제임무산 다 마찬가지고 산법인이 다 마찬가지예요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빠냐띠에 삼법인이 있고 삼법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아는 자에 두까나 딸 무상고모아가 있고 그렇죠 그런 법이죠 법이 빠냐띠 법 그런 삼법인 속죄로서의 삼법인 그 다음에 지혜로서 출세관으로서의 삼법인은 지금 지혜를 지혜에 들어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질이 완전 다르고요 세계 영역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로켓을 타고 중력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빠냐띠를 대상으로는 그렇지 않죠 괜찮아요 그런 삼법인이에요 출세관 세관을 벗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욕 또는 출리 이런 말이 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만 바로 자유로움 또는 능숙함 그게 왜 아주어난 지혜라고 했겠어요 그냥 이게 말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쐐기를 박았죠 싸뜨려서 마음을 깨끗하게 벗는 문명의 마음을 다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청정하게 그런 지혜암으로 바꾸내면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성품이라는 거죠 이게 말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말로 된다고 되냐고요 생명생명은 아무리 일치고 노래를 부른다고 되냐고요 첫째는 싸띠의 그런 능력 그 힘을 발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잊지 말고 싸띠를 하라 알아차려라 더러운 대로 알아진 대로 하라 거기에 다 들어있다 서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봐라 다 일어나는 걸로 봐라 그 일어나는 걸 보는 것이 보는 걸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는 마음 보는 마음 속에 다 가려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아닌 걸 긴 걸로 만들어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낸다는 거죠 태어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난다라 본 본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반대적인 것 싸띠와 제인의 그거를 끊어낸다 또는 사라지게 한다 벗어나게 한다 완전히 종식을 시켜버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종식 종식이 있다며요 16단계에서 어쩌면 싸띠 안에 16단계 다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하여튼 그게 해본 적은 없는데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정도로 싸띠의 힘이 대단하다는 얘기에요 그 싸띠가 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로켓을 우주선을 타버리면 깨어나는 싸띠로 바뀌거든요 시험에 그 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싸띠는 도지라도 볼 수 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잊지 말고 싸띠의 말씀을 안 하셨겠어요 부처님의 제자라면 싸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사사님이 이빨 빠지고 눈 어둡고 벗물을 못하기 전까지는 싸띠 얘기만 가지고 할 것 같다 그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부처님의 온 단마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 싸띠 하나에 경전이 다 들어있어 5부니까요가 4부니까요 5부니까요 지금 처전보는 게 그 속에 들어있잖아 그 속에 지금 얘기해 주잖아 여기 이거 하나에서도 생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생겨나는 것은 모든 것이 모두 사라진다 생, 생겨나는 거 생 사라진다, 멸, 사, 하 근데 지금 싸띠 없는 사람들이 나고 죽는 것 생, 노병사, 애별리고 이렇게 미치있는 사람들이 그건 다 자연의 위치로 본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성품이에요 일어나는 건 자연적인 성품이라고 생겨나는 건 자연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면 안 생겨나 그게 그렇게 보면 안 생겨나 그렇게 보면 안 일어나 그게 보는 것이 지혜거든 그럼 지혜는 뭘 대상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파라마타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파라마타는 실제죠 그 파라마타를 용어적으로만 하지 마요 지혜로서 이해하는 것은 아주 더 다양하고 깊고 힘 있고 근데 이게 말로 하면 참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왜냐하면 그게 한 가지로 딱 정의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한다면 그냥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이라고 하면 다른 말을 못하게 돼있어 그래도 언어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게 돼있어 그만큼 그 법이라는 것은 아주 X 중에 X라고 할 수는 있죠 법문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실타를 풀듯이 풀어서 해주는 게 법문이죠 법 하나 하면 그게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 언어라는 것은 파라지적인 것은 한 산물인데 그걸로 그 법을 실제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할 수는 극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 이 단마는 단마의 설명은 그래서 법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책만 갖고 막 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앵무새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이치를 깨달아야지 이해를 해야지 지금 이 말 하나 갖고도 지금 이렇게 오늘 오늘 아침 법문을 얘기해 이거 더 있어 이거 시작도 안 했어 나는 지금 법문 생겨난 것은 모두 무엇이든 사라진다 모두 사라진다는 말을 지금 법문을 했는데 이게 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 말 뭔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이치가 이게 생각만 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해요 편협돼 있다고 높게 볼 줄은 모르고 깊게 볼 줄은 모른다 글은 그래요 글은 아 경전을 보는 그 마음은 뭔데 그 프렉티스의 통찰이 아니거든 프렉티스의 통찰은 이렇게 한 번도 글로 표현되지 못한 것까지 다 꺼집어서 해 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은 말들은 여러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통찰 지혜로서는 통찰 지혜가 법문하는 것은 근데 생각으로 오는 것은 글로 오는 것은 엉감 그래서 그거를 나비의 빨대 갖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비가 나비를 보면 여기 빨대가 있어요 꿀 빠는 빨대가 보통 날아다닐 때는 이렇게 덜덜 이렇게 말고 이렇게 그걸 타고 꽃이 앉으면 이걸 쭉 펴서 꽃 수술에 쭉 꽂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꿀을 따는데 펠키스는 쭉 펴서 꽃 수술에 깊숙이 침투해서 꽂아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말이나 글로 언어로 하는 것은 이게 말고 있는 것 뿐이에요 꽃이 앉아서 또 말고 있어 그와 같아요 그니까 꽃 수술 안에 있는 것을 몰라 꿀도 모르고 멋도 모르고 음 그게 그런 한계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계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보니까 그 선사하고 학자하고 얘기를 아주 많이 구분하는 그런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 아우 저 정말 동감하고 공감하는 말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와 같은 거예요 선사들의 말은 학자들이 하는 것에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 벗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 전혀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거에 너무 세뇌된 게 다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세뇌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그래요 선사들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면서 그거를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해 그 본인의 그 생각이 그래요 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거부한다고요 지옥계 존재들한테 존재들한테 존재가 아니라 존재들한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발광을 한대요 너무나도 안 맞고 무명이 그래요 무명이 세뇌시켜가지고 가짜를 진짜로 세뇌시켰는데 오직 하겠어요? 어디 있잖아 이 슈리 이거 이거 티슈 이 통을 갖다가 호접란이다 라고 하면 발광한다고 그 누가 믿겠어? 말하는 사람이 미친놈이지 말하자면 말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미쳤어? 불치병에 걸렸어? 지혜는 이거 안 봐 이게 대상이 아니야 하하하하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로켓을 타고 우주선 타고 벗어났단 말이여 하하하하 무궁이까지 가고 이거 가고 지지구 못 가 하하하하 어느 세월에 하하하하 이것이 아니니까 번이가 끌어 안 끌어 끌 수가 없어 번이가 붙질 않아 응? 뭐야 그 형태가 있는 것에 번이가 붙지 생각을 했고 그 없는 곳에서는 번이가 붙질 않죠 응? 그 야가 흐린 게 아니고 이 안에 보는 마음에 보는 쪽에 그래서 걔네를 정견으로 세워야 된단 말이여 응? 응? 잘못 보는 곳에 그런단 말이여 번이가 붙는단 말이여 응? 응? 가래 얘기했잖아요 지금 응? 다 보는 마음이 되겠다 응? 그럼 물질이 어디에 있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나마룻바라고 많이 알죠 나마룻바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 아비담마 교육하는 사람은 나마룻바이 모르는 사람 있나? 그러면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잘 보이게 빨라티 쪽으로 몸과 마음이라고 그러죠 몸은 어떤 게 몸이에요? 한번 해봐 그냥 재밌게 몸이죠 마음은 마음이죠 이 속에 있는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몸하고 물질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까? 지혜 있습니다 지혜 있습니다 근데 다 퉁쳐서 얘기를 하거든요 퉁퉁이란 말을 잘 쓰시는데 전혀 달라요 왜 다를까요? 몸하고 물질 일단은 실제적인 게 있어서 달라요 일단은 바라마타적인 게 있어서 몸은 완전히 바나띠예요 형상 아까 그 가래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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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물질은 그 몸이라는 가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좀 더 실질적인 것 실제적인 것으로 접근됐는데요 음 물질은 뭐 여러분들이 알은 뭐 이런 이런 것들 뭐 사물 그런 물체 물질 물체 음 그런 쪽의 물질입니까? 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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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도 있죠? 뭐 육체다 육신이다 음 뭐 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음 까야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까야 그럼 담마 까야는 뭐예요? 하하하하 까야담마 그 찌따담마 담마 찌따도 있잖아요 음 뭐예요? 그럼 그게 어? 매우 많아요 근데 날양 몸 하나만 갖고 여기 납릴 거예요 몸에 그 지수와풍이 몸에 바라마 타다라고 보고 말할 거예요 날양 응 그럼 지수와풍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어 지수와풍을 보고 말하는 거냐고 응 지수와풍이 보여요? 응? 지금 요거 한번 대봐요 방바닥 응 지금 요거 한번 대봐요 딱딱합니까? 물렁합니까? 일단은 그냥 크게 딱딱하죠? 그럼 그게 지대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요요요요요 뼉 따고 있으니까 딱딱하게 느끼겠지 응 그럼 이게 뼉 따고 성분이 그럼 지대인가? 하하하하 응 응 그럼 지대가 보이냐고 이렇게 딱딱하게 지대냐고 그 지대가 보여서 말하는 거냐고 그럼 체험해서? 마음이 그걸 체험해서? 응 마음이 그걸 체험한다? 마음만 그걸 못봐요 그 문제도 지수와풍 문제도 지혜로써 이해를 하는 문제예요 응 근데 전부 내가 안다 내가 지수와풍 봤다 깔라빠? 하하하하 깔라빠 보면서 그게 지수와풍이라고 보면서 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깔라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깔라빠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라마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러셨어 그 말을 했는데 처음에 이해를 안 되더라고요 그 말로 응 왜 그랬겠어요? 그건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 하하하하 바라마타를 나는 지혜가 나야 그걸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응 제가 자기 자신들이 이해 못하고는 많은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니다 뭐다 아 그만만큼 다친 것들이 편협된 것들이 엄청 나라는 불치병들이 그러고 살아요 닫아놓고 산단 말이에요 응 꽁꽁 꽁꽁 닫는 꽁꽁 닫는 걸 뭐라 그러죠 어 감옥에 들어간 걸 뭐라 그러죠 감옥에 가둬 놓으면 뭐라 그러죠 구 뭐라 그러죠 구 구소 구 족쇄 족쇄 채우잖아요 그 편협된 마음이 구속이요 그 반대가 뭐에요 열어놈 마음 오픈 그 반대가 오픈된 마음 열린 마음 서울에 열린 선언도 있더만 하하하하 열린 마음이라면 오픈된 마음 오픈된 것이 바로 지혜의 성품이에요 응 족쇄 채우고 옥쇄는 건 뭐에요 구속하는 거는 응 낄리사 벗네 무명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게 자꾸 막 가절로 해서 없는 걸 만들어내 응 응 그리고 막 그게 막 에이 그걸 의지하면서 사실 그게 전부야 자기 인생의 전부야 그 가짜가 하하하하 그거 없으면 죽어 응 응 내 몸 없으면 죽잖아 하하하하 죽은 것이 뭐에요 몸이 응 숨 안 쉬는 거 응 응 그 수행이 주제라고 숨만 있나 호흡만 있나 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응 응 응 호흡 본다며 하하하하 응 엇 어 오 으어 빨았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숨 빨았더라고 생명 빨았데요 법 개선은 그런 게 없어 왜?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는데 생명이 어디 있어 생명이라고 한다면 파냐가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띠와 지혜 그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걸 잘 보호하고 잘 가꾸고 보존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법을 수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보존한다 법을 보호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호흡 명상한다면 그놈의 호흡 테리스 인나스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숨 안 쉬면 죽을까 봐 그래 그것도 하나의 육문 중에 하나뿐요 육문에 일어나는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만큼 육문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만큼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만 열린 것 같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보면 편입된단 말이에요 자꾸 다 도는단 말이에요 하고 법을 볼 수 있는 힘을 못 끌려내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자기 보는 관찰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 마음에는 장소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에는 장소가 없다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그게 공간색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삼천대천색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열이 다 도는다고? 숨 막혀 그야말로 숨 막히네 차라리 숨 안 쉬고 말아 숨 안 보고 말아 차라리 너무 막혀 숨 막힐까봐 호흡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안 보고 말아 그냥 드러난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 그 자체가 유니스 마라 색깔을 올바로 망가지면 갖춰놓는 것이고 그 잘못 보는 게 내가 확 열어놓게 열어놓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 코 배를 대상으로 해버리면 그게 치착이 돼서 그것도 세뇌당이에요 사사나스님도 오랫동안 오래되니까 저절로 정말 자연스럽게 떨어졌는데 저도 처음에는 배에 일어나서 꺼지면 시작은 했죠 근데 세움이 나서 떨어지더라고 어느에 떨어지는가 모르겠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걸 안 보더라고 왜? 사사나스님도 전체적인 걸 봤거든 전체적인 건 아는 마음 또는 암을 봤거든 그게 오픈되면서 오픈되면서 협소되는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서 협소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못 견뎌요 못 견뎌 해요 열리는 데 어떻게 돼 이게 열려 있는데 여기다 점 찍을 수 있어요? 이 공간에다 점 한 번 찍어봐 내 생각으로는 찍을 수 있어 안 돼 여기다 점을 찍어 못 찍어 그만 막고 이게 열려 있단 말이야 응? 점 찍는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몸을 태어나게 하는 것도 같아요 보통의 생각하고 법계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정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사실은 응? 됐 됐 이것만 보면 끝나? 하하하하 어브젝 다른 어브젝이 났지 응? 어브젝 대상이뿐이다 대상이뿐다는 기가 막힌 위치가 들어있어요 그건 지혜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는 늘 휘황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휘황하는 힘 지혜는 늘 휘황합니다 직전에 일어난 마음을 바로 바꿔서 휘황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냅니다 그걸 현법이라고 합니다 Capital 흐음 휘ellschaft 응 그냥 되는 법은 없죠 자υχ 례 관리반과 지혜를 기련하면 지혜는 그런 일을 해요 그게 넌 번째가 채무이에요 그래서 챙겨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게 바꾸냈기 때문에 회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싸들싸들